메시표 1대1 밴드 슈팅. 이렇게 되면 오랜만에 또 조커치 대 이 코치. 조커치 대 조커치. 공격수 때 쓰고 있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일단 허리에 밴드를 차고요. 등을 쥐고. 골이 양쪽에 있을 거예요. 먼저 달려와서 슈팅을 합니다. 골 때가 있는데 슈팅을 하는데 골을 넣으면 그 선수가 이기는 거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는 이 선수가 지는 겁니다. 먼저 차도 못 넣으면 지는 거고. 가서 가더라도 정확하게 차야 되는 거죠. 꼭 먼저 차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신중해야 되네, 아주. 지금 1대1 대결이니까 이동국 코치 팀하고 조원희 코치 팀으로 나눠서 1대1 대결에서 더 많이 이긴 팀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결. 됐습니다, 됐습니다. 준비. 럭비델 레슬링. 이거 결승전이에요, 이거. 형님, 우리 팀의 자존심이에요. 무조건 이해봅시다. 이해봅시다. 현아, 올림픽이라 생각해. 보여줘요, 레슬러. 자, 준비. 자, 첫 대결입니다. 기섭이야, 패야죠. 안드레진과 김현우의 대결입니다. 아, 뛰어, 뛰어, 뛰어. 좁이 안드레진, 체중이 안드레진다. 김정은! 아악! 아악! 김정! 자, 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김연우가 밀려. 이 ue 밀려. 힘이 밀려. 힘이 밀려. 힘이 밀려. 힘이 밀려. 김연우가 밀려. 힘에 밀려, 힘에 밀려.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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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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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 힘줘. 가자, 가자. 엉금, 엉금. 참은 돼, 참은 돼. 참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야 정확성이야, 정확성, 정확성. 죄송합니다. 골을 잘라야 돼, 골을 잘라야 돼. 골. 안 되레 잘 써, 슛. 안 되레 잘 써, 슛. 안 돼, 안 돼, 안 돼. 골. 안 되레, 안 되레 잘 써, 슛. 이렇게 되면 수비팀이 1점 앞서갑니다. 다음 선수입니다. 다음 팀 소개합니다. 다음 팀도 박빙이에요, 박빙. 이건 진짜. 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장군, 이영택. 자, 준비. 자, 준비. 이영택 지기 싫어하죠. 이영택 밀렸어, 처음에 밀렸어. 장군이 형, 장군이 형. 이영택 밀렸어, 처음에 밀렸어. 이영택 밀렸어. 살살해, 살살해. 웃으면서 해. 살살해, 살살해. 웃으면서 해. 한 번 힘 줘요. 한 번 힘 줘. 한 번 힘 줘. 한 번, 한 번. 안 돼? 또 해야 돼, 확보. 차는 거, 차는 거지. 차는 거지, 차는 거지. 차는 거지, 차는 거지. 차는 거지. 장군이, 차는 거지. 다 갔어. 미나 아버지. 좋았다. 아버지. 좋았다, 좋았다. 아버지. 덜 갔어, 덜 갔어. 덜 갔어, 덜 갔어. 조심해, 조심해. 잠깐, 손, 손. 잠깐. 스탑. 이리 와, 이리 와, 다시. 힘이 얼마나 세요, 둘 다. 늘 둘이 힘 대단하다. 우리가 이래. 정택이 형, 초반에는 좀 와요, 여기까지. 나도 가고 싶거든. 누구보다 가고 싶으실 건데. 갑니다. 시작. 어깨, 어깨,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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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밀립니다, 밀립니다. 밀립니다, 밀립니다. 찬스, 찬스, 찬스. 아니, 잠깐. 기다려, 기다려. 찬스, 이장군. 이장군 흔들어 놔야 돼, 흔들어 놔야 돼.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밀립니다. 딸기 갑니다. 이영생이 형. 이장군. 좋아요, 왔어. 형, 밀려왔어, 밀려왔어. 이영생이 간다. 장군아, 살짝 힘 풀어. 뒤로 갔다가. 넷, 도움이 가. 주인. 육신자, 동효가. 육신자, 동효가. 둘... 이야... 이야... 야... 으악. 야... 으악. 이영색 승리. 이영색 승리. 장군이가 형태경한테 졌어? 이건 이겼어야겠다.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수비 팀이 앞서갑니다. 여기에서 승기를 잡아올 사람이 나옵니다. 공격팀의 모티브. 대박이야, 파이팅. 가자. 승리 팀 김준형. 모태범 김준형. 스켈레톤. 스켈레톤. 흘려간다. 이걸 모태범. 아, 이걸 모태범. 아! 어, 이거 모태범. 아, 이걸 못... 스켈레톤. 스켈레톤. 좋아, 좋아, 좋아. 제발. 제발. 좋아, 좋아, 좋아. 야, 왜 성격하게 차? 야, 왜 성격하게 차? 초반에 끝내, 초반에 끝내. 일부러 넘어갔어. 놀라운 건 이것도 전략이었어요. 정확하게 전략이죠. 모태범 정말. 아, 진짜. 잘 어울리려고 그러는데. 한 명도 못 이겼어? 다음 선수입니다. 다음 팀 소개합니다. 구장하면 바꾸죠. 바꾸고 싶어요? 네, 바꿔야죠. 좋아요, 바꿔요, 바꿔. 괜히 이쪽 따기 더 좋아 보이나봐. 바로 다음 팀 갑니다. 다음 사람. 동현이 형 골 못 넣어. 동현이 형 골 못 넣는데. 필력 차이가 너무 안 나는 거 아니야? 다윗과 볼리아시다. 다윗과 볼리아. 김동현, 강칠구. 이거는 뭐 사실은. 왼발로 가야, 왼발로 가야. 김동현이 모심에서는 단연 앞서고요. 잘 찬자예요. 잘 찬자예요. 아, 진짜. 동현이 왼발장이야. 동현이 왼발장이네. 정확히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예요. 또 바다로 끌고 가자. 바다, 진짜. 야, 야, 야. 다쳐야 돼, 다쳐야 돼. 저기 여기 잠깐 잠이 있네. 동현이 자네. 동현이 자네. 동현이 자네. 동현이 자네 있어. 아, 너 진짜. 아, 진짜. 바다 쪽으로 가야 돼, 바다 쪽. 동현이 자네. 핸드번 좀 하줘봐. 핸드번, 핸드번. 야, 뭐야, 뭐야. 셀카는 드리는데요? 촬영하며, 촬영. 기념 촬영. 우리 친구 불쌍해서 어떡해. 사진 찍는다. 가요, 김동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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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몰라, 몰라. 불안하다. 도망쳐. 잘하고. 야, 힘들어. 어떻게 이겨, 야. 100kg인데, 이제는. 형이. 형이 못한 게 아니야. 체감 차이가 너무 많이. 결국은 이제 수비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앞서고만 있어요? 제가 몰랐었는데 여기 규정판이거든요. 규정판을 보면. 맨 뒤에 대회 규정이 있어요. 대회 규정이 뭐예요? 대회 규정. 네, 네. 코치 대결은 5점짜리로 하세요. 원래. 원래 체육대회가 그래요. 원래 체육대회가 원래 그래요. 체육대회. 규정이 있어, 진짜로. 미리 이걸 써서 저한테 준다. 아니지. 이거 핸디캡들입니다. 골키퍼처럼. 골키퍼. 아 진짜? 아, 쟀어요 저렇게. 네, 세운답니다. 세운답니다. 코치 대결 화이팅. 원형 킹. 원형 킹. 원형 킹. 원형 킹. 원형 킹. 원형 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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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동이 끌려. 이동이 끌려. 아니, 맞히면 너한테. 형 끝마서 할 수 있어. 형 할 수 있어. 자, 집으로 뭐래. 세이크. 와, 찍는데 이거. 진짜야, 진짜야. 종훈이 잘한다. 종훈이 잘한다. 야, 이거 말이죠. 약간 좀 역지 코치님답게. 잠깐 쉬네요. 갑니다. 갑니다. 이동국, 이동샷.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갑니다. 이동국, 이동샷. 갑니다. 이동국, 이동샷. 갑니다. 이동국. 이동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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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버리죠. 그룹팀 승리. 벌칙 수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다, 세다. 정차 벌어져서. 당초 안이현 감독이 말씀하신 벌칙은 바닷물 입수였는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입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얼굴을 푹 닦았다가 5초만 있다가 얼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 입술이에요, 그래요. 얼굴, 입술. 그러니까 앞머리가 좀 젖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코만 젖으면 안 돼요. 앞머리가 젖어야 됩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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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 2, 3, 2, 3, 2, 1. 3, 2, 1. 와, 날씨가. 1. 와, 날씨가. 됐어요. 아, 못해 봐. 자, 수건 감수 주세요. 수건 주세요, 수건 주세요. 수건 뒤 수건. 수건, 수건소, 빨리 빨리. 동국이 형. 야, 고어 장난 아니야. 고어 엄청 좋아. 고기 형한테 박수 한번 줄까요? 예, 잘했습니다. 정신이 반짝 들어요. 정신이 반짝 들어요. 경기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경기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 조원으로 마지막. 몰라, 몰라. 마지막.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자, 올라와. 밀타색이야, 밀타색이야. 빨리 와. 민호야. 뒤통수 들어, 뒤통수 들어. 민호가 팔이야. 뒤통수 들어, 뒤통수 들어. 그렇지. 몰려, 몰려. 그렇지. 가자. 빨리, 빵, 빵. 빵, 빵. 막아? 그렇지. lage. 안 돼! 안 돼! 안 돼! corrzech이야? 야. 하지, 잘못atherine ezìn el Himm assim... 안 돼! 나 멸치라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할인이 없어. 야, 형이 그런 건 철인삼적이야? 형이 철인삼적이라고. 난 팔을 안 써. 형이 그런 철인삼적이야? 난 팔을 안 써. 우리 팀 물에 빠져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릴레이 대결은 좋은 리그 코치 팀 승리입니다. 이게 뭐야,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게 뭐라고, 이거 왜 이렇게 재미있게. 진짜. 이동국이 또 졌고요. 여기 저 막판 조원우의 역전 드라마. 조원우 얼굴 봐요, 조원우 얼굴 봐. 얼굴이 다 했다, 얼굴이 다 했죠. 우리 조코치 이동국 수석을 상대로 1승입니다. 또 이동패. 저 막판 조원우의 역전 드라마. 그리스도 다시. 네. 네.